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2, 1 이 노래 뭐야? 鐘 와우 어디든 갈 수 있어, 함께 있는 시간이 말해줄 거야 아니 말해줄 거야가 아닌 거 같은데? 말해줄.. 말!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Welcome to Neo Culture Talk Show 네 저는 MC 양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해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MC 정우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Neo Culture Talk Show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스페셜 V LIVE에서는요 저 그리고 정우씨 그리고 양양씨가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괜찮나요? 네 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우리 멤버들이랑 다같이 단체 인사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자 자니요 네 하나 둘 셋 TO JOY AGAIN STATE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13명이 참여하고 무려 90분 동안 진행되는 라이브인데요 우리 각자 NCT 주시는 분들한테 인사드려보죠 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그 오늘 전 세계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다양한 언어를 써주세요 All right Let's go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저부터 한국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 귀여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NCT 해찬입니다 와 와 끝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젠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잉 머리색도 예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Part 2 Part 2 Part 2 오늘의 모든 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오늘의 모든 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NCT의 더욱더 인사하도록 또는 반갑습니다 또는 반갑습니다 또는 반갑습니다 또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Part 2의 전集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욱더 기대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대하세요 네 해주세요 네 네 다음 누구죠? 섹시 섹시 여러분 흑발로 돌아온 재미라고 합니다 아이잉 멋있다 네 네 네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NCT 이제 파트 2로 돌아온 NCT 전체에서 막내 지성입니다 지성씨 지성씨 몸은 어때요? 몸 좋아요 많은 시즈니분들 걱정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저 지성씨 그 머리 잘랐어요? 네 머리카락 저기 보아도리씨 아 죄송해요 저 너무 반가워서 머리 잘랐어 머리카락 네 다음 네 형 형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쟈니 너무 예뻐 네 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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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Rezodents Part 2에 돌아왔습니다 저희의 음악을 듣기 바랍니다 쟈니 쟈니 쟈니가 빨리 출연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것 같아요 쟈니 형은 또 머리가 또 굉장히 쟈니 형은 또 머리가 또 멋있는데 어떤 컨셉인가요? 어느 컨셉인가요? 네 우리의 음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음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음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제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음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헨드리 형 안녕하세요 네 쟈니 형 옆에 사람 핸드리입니다 핸드리 핸드리 씨 핑크 머리 아주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예뻐요 하이색 3번 염색 이미 4번 했어요 하이색 3번 했어요 3번? 근데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왕자 네 근데 끝 유타야 네 네 여러분 오늘 가장 강력한 여러분 어떻게 지낼까요? 우와 우와 오늘은 여러분의 몸과 몸을 VLIVE에서 흡수하게 흡수하게 하이색 약간 연기하는 톤이었는데 유용거 이지방 근데 진짜 뭐라고 했어요? 나 약간 궁금했어요 이거는 진짜 추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VLIVE 통해서 여러분들의 차가워졌던 몸을 하트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온수 따뜻하다 온수 매트 온수 매트 온수 매트 정기장판 그리고 우리 태연 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오늘 주인공이죠 네? 새로운 제2의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우리 성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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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인티스 러브로 데뷔를 이번에 하게 된 성찬입니다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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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성찬이가 또 뭐냐 제가 또 연습생 시절 때 같이 연습을 했던 친구인데 맞아 정말 멋있는 친구고 키도 엄청 커요 너무 커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매니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양양이랑 정우 형도 해주세요 네 네 우리도 성격할까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양 안녕하세요 양양 무슨 뜻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입니다 양양입니다 잘 nói 많이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여러분들의 행복 바이러스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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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바 줄여서 행바 네 좋습니다 귀엽다 정우 형 그래도 우리 오늘 정우 형이랑 양양이랑 제가 MC 하잖아요 다들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제대로 MC 해보는 건 처음인데 그래서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 양양이도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붙어있어서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찬이가 아무래도 좀 뭐랄까 노하우 같은 건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해찬이한테 한번 선배님 선배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양양도 각오 한번 해주세요 아 솔직히 아직 떨려요 그 태븐 솔직히 어제 밤에 받았는데 네 어제 계속 공부했어요 오 멋있어 방금 전 이행 읽어봤는데 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하고 절대 한 네 재미있게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정말 멋있죠? 13명?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네 정우도 멋있어요 네 물론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샌맹이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뭘 할 거냐 NCT 정규 2집 앨범 레전런스 파트 2 앨범에 새로 공개되는 곡들을 미리 들어보고 뮤직비디오도 좋아 좋아 그리고 하나 더 앨범 살짝 미리 보고 코너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 맞습니다 근데 방금 그 해찬 씨랑 종이 씨 조금 스페이 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양양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Nine Is Love의 가사를 그리고 정우 형은 Work It의 가사를 읽는 것으로 이 방송을 시작했죠 와우 근데 여러분 눈치 채셨겠죠 아니 멜로디가 들렸어요 근데 나도 못 챘 아 가사였어? 아 형 눈치 못 챘어 못 챘어 아 진짜? 그래서 그 이유는 이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 근데 우리 태그 벌써 많이 엄청 올라왔어요 한 번 볼까요? 댓글이요? 댓글 친구 하지 말고 네 어떤 분께서 네 어떤 분께서 지성아 결혼해줘 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여러분 안 돼요 지성이는 안 돼요 양양 잘생겼다 제노가 사랑한다 10 I Love You 김종우 오 예 스포일러 제노야 돌귀야 제노야 돌귀야 제노 어떡해요 존니 I Love You Love You too 양양 한국말을 잘해 감사합니다 앨범 빨리 보고 싶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김종우 진행 실력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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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렇게 봐주신다면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앨범 빨리 보고 싶다 네 여러분 곧 보실 수 있어요?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저는 봤어요 윈윈 귀엽다 했어요 아 인정 네 그거 유타가 올린 거 아니에요? 하연 떱 쓰는 거 아니야? 윈윈 잘생겼다 했고 아 봤어요 저도 잘했네 와우 윈윈윈 네 이렇게 오픈 윈윈처럼 내가 너 많이 좋아한다 네 자 댓글은 여기까지 잘 읽어보고요 그 다음은 네 진행해볼까요? 와 이렇게 오프닝부터 많이 응원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저희 그러면 이제부터 준비한 코너 시작할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준비된 코너는 바로 6시 발매 전보다 빠르게 이번 정규 2집 Part 2 앨범의 수록곡들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인데요 하이라이트 메들리에서 공개되었던 부분과는 다른 구간을 준비했으니까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기 전에 우선 어떤 앨범인지 소개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앨범 소개는 아무래도 크타로 유명한 조합이죠 크타 자니 형과 마크 형이 앨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정말 11월 23일 오후 6시 엔시티 2의 앨범 Resonance Part 2가 발매됩니다 아이오 네 이번 앨범에서는 또 Nine Is Love와 Work It을 비롯한 정규 2집 Part 1에서 선보였던 13곡까지 총 스물 한 개 한 개의 곡 한 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어떤 곡은 어떤 곡이죠? 21개라고 네 1번부터 차례대로 얘기해주세요 어떤 거? 아 그럼 한 명씩 얘기할까? 어? 어? 어, 약간 한 수리로 얘기했는데요 지금? 오케이 Nine Is Lov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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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노 무대로 어 그냥 하는 거지? 어 그냥 한 곡씩 단장 어 그 곡이죠? 이번 앨범 수록되는 곡이죠? 그렇죠 워킷 어 어 재민이 재민 씨 아 불안해 레이즈 더 루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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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I don'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m saying 자 그 다음 차 잠깐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피아노 Oh yeah I don'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m saying 자 그 다음 차 잠깐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